뚜니, 뚜니 일로와 일로와.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. 뚜니, 일로 오세요. 괜찮아 괜찮아. 지금 뚜니가 많이 놀래가지고 자, 뚜니 괜찮아 괜찮아. 지금 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, 뚜니가 여러분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나 일단 잠깐만 놓을게요. 뚜니 들어가 있어요. 나 빼줄게 임마. 나는, 나도, 나도 안 빼고 싶지 않아 임마. 일단 못 나오게 이렇게 해놓고요. 아, 잠깐 열어놓자. 일단, 그 여러분들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뚜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종양이 점점 커집니다. 예, 종양이 점점 커지는 종이라서 어, 일단 뚜니를 병원에 데려와가지고 이, 종양 제거 수술을 했어요. 이제, 수술을 했고 지금 굉장히 잘 된 상태입니다. 종양은 거의 90% 제거를 했고 이제 10% 정도는 혈관을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, 제거를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재발할 가능성도 좀 있지만 어, 지금 그 부분을 제거를 한다면 혈관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피하셨다고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요. 원장님과 상의한 끝에 어, 더 지켜보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그냥 제거를 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. 아, 비용은 둘째치고 정말 뚜니가 진짜 잘 됐다는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지금 너 저도 굉장히 기분이 뿌듯한데 일단 지금 저렇게 팔을 좀 감아놨어요. 근데 저 친구가 자꾸 저렇게 팔을 좀 물어 뜯을라 뚜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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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지마. 뜯지마. 뜯으면 혼난다. 자꾸 뜯을라 그래가지고 계속 병원에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더 이 진행을 봐야될 것 같아요. 상황을 좀 봐야될 것 같고 저 친구 아무래도 손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저렇게 또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.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도 저걸 안하면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밖에 없죠. 네. 일단 저렇게 해놨습니다. 해놨고요. 어, 다음에 또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,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니까 어떻게 좀 뚜니가 굉장히 잘 됐고요. 네. 좋은 소식이니까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, 항상 응원과 격려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사실 제가 어, 힘을 냈던 것 같아요. 진짜로. 그동안에 뚜니 때문에 정말 많이 그, 진짜 우울하고 슬프고 진짜 제가 주변에 지인분들 주, 지인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, 진짜 제가 막 뭐 울거나 그러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분들 그럴 정도로 제가 많이 우울해서 아,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나마 좀 잘 됐으니까 네. 잘 됐으니까 앞으로 더 케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뚜니,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뚜니 괜찮아? 뚜니가 마취 풀린 지 지금 10분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좀 알달달 할 거예요. 마취는 가스를 주입해가지고 마취를 했고요. 약물로 주사를 마취를 하면은 이제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스로 마취를 했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중 Corin Sang seizures план 0 20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